한국소리문화의 정당 한국소리문화의 정당 명인홀입니다. 명인홀 객석은 2개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층 비상구는 여러분이 입장하신 출입구와 객석 양측면, 2층은 입장하신 출입구입니다. 퇴장 및 비상시 가까운 계단을 통해 1층 건물 출입구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한 공영관람을 위해 착석하신 좌석에서 비상구의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비상시 침착하게 안내원의 안내에 따라 질서있게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피 시 노약자와 어른들을 먼저 대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공연이 곧 시작합니다. 소지하고 계신 휴대폰의 전원이 꺼져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쾌적한 공연 관람을 위하여 사전에 공연장과 협의되지 않은 촬영 및 녹음은 금지하고 있사오니 합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관람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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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우를 사는 수익 요 Ladies & Please! 우는 masksAre you can move to the building entrance on the first floor using nearby stairs for your safety please check the location of the emergency exit close to your seat in case of emergency calm down and evacuate in an 셈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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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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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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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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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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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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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